45화 한자야, 꼼짝 마라! 학습할 한자 오늘은 또 누구한테 내 꿀맛을 보여줄까? 응 한참 고! 어쩌냐, 내 철판 맛이! 야, 이거 봐 야, 나 이거 봐 무슨 질품? 너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 이제 얌전히 한자 보면서 속으로 들어가시길 한자야, 꼼짝 마라! 앉아! 물, 가! 뭐지? 김기요괴! 제이프? 한자야, 꼼짝 마라! 한자야, 꼼짝 마라! 패! 김기! 와악! 우와 Grey! 뭐지? 으악! 아, 네! 비결이 안 나왔네 음 흐흐흐흐흐 난 놀이터에 악동 한자랑 꼼짝봐라 아 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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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요괴들은 더 강력한 어둠의 힘이... 지금 까만 그님의 어둠의 힘이 약하다는 말이오? 그, 그게 아니라... 나가보시오! 더 이상 인정을 베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 사탄회를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한 것 같아요. 그, 이럴 때... 헤헤, 츠이... 흐흐... 난 이렇게 나지다니... 난, 다리맨 꼭 돌려주는 성격! 골과, 기록이, 봉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카라 비옥에도 봉인! 어떤 방에도 내 신념을 꺾을 수가 없다고요! 더 이상은 인정은 필요 없다며, 사탄회를 처리하자고 의사를 표명하는 원령! 과연, 사탄회를 오하려면?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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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